요로 코믹스가 모델이 된 알렌의 스팀 모달 80수 언더웨어 천연 소재로 무자극 편안한 신축성과 통풍성 거기에 세련된 디자인까지 요일콕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여름맞이 초초초초 노마진 대박 특가 4장 38,800원짜리를 같은 가격인데 2배 무려 8장을 드리는데 38,8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특별 서비스로 세탁망 2개와 여름량말 2장까지 거기에 무료배송까지 1000세트 한정특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댓글 확인 아우 좋다 아우 까마귀들이 울어 아우 진짜 뭐야 까마귀다 까마귀다 좋았어 요로 자 저희는 면상도일 사무실에 다시 왔는데 소박연이 사무실으로 놀러 온다고 해가지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숨에 돌아가지고 저만 들어갔다가 충원은 온지 모르니까 잘 숨어있고 까마귀를 아주 깜짝 놀래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가보시죠 으이이 어디 찍어? 진짜 편해요. 아, 그래? 편하게. 배나운 사람들 위주로는? 아, 최고야, 최고. 아니야, 배나운은 이게 천연거지라서 모델 80도 들어봤어? 안 들어봤는데요? 그래, 그래. 수고도 이따 찍어줘. 팬티 입어야 돼요, 지금? 아니야, 아니야. 팬티가 아니에요. 그냥 들고 사진만 찍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옆에 있거든? 아, 어디? 어디서 찍어? 저기 앞에서 찍어줘. 뭐 먹었어? 아니요? 아니, 이쪽. 여기, 어, 이쪽에 좀. 여기 있어? 어, 한 번 서봐. 어, 오케이, 오케이. 아, 내가 속옷을 한 거 바꿔? 여기 있어. 딱 차에 있어, 차에. 차에 있어. 나 팬티 주는 거야? 어! 너 X라지 맞겠다? 선민이가 2X. 아니야, XX라지. 2X라지? 네. 아니야. 허리는 맞는데 여기가. 어? 여기가. 어디가? 허리는 X라지가 안 돼, 여기가. 아. 네, 여기가 좀. 그럼 너 선물로 갖다 줄게. 아,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 포즈만 몇 개 해서 찍어주면 돼? 하나. 됐다. 어, 괜찮. 이성균 같다. 그렇게 하니까. 잘 받을 때 이성균 많이 들었잖아요. 아니요, 저 이성균이에요. 아니요, 저 이성균이에요. 아니요, 저 이성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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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첫 번째 주문이다. 내가 좀 아팠어. 아니, 허리 들어가는 거 아니야, 저거? 아니, 사진이야. 아, 사진이야. 사진이야, 괜찮아.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너 근데 와, 너 육아하더니 몸매가 이제 다 망가졌네. 왜요? 오... 오... 조용아, 앉아서 앉아서 찍어봐. 오케이. 오, 느낌 있어. 하하하하하하 그건 그냥 고개 숙인 남자잖아. 뭐, 아랫도리처럼. 아니에요. 야, 여기 난리 나요. 어? 잠깐만. 어? 저 탔어. 어? 땅바닥 탔어. 이 거짓말. 아, 진짜 시끄러운데. 아, 진짜 시끄러운데. 일어나 봐. 가라! 저쪽으로! 자 너네 그 부릉부릉 좋았어 자 이제 힘 있는 것처럼 어 오케이 어 그 자리 좋다 하나 둘 셋 약간 강한 남자 같아 수염 입고 하니까 하나 둘 셋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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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아니 날개가 떨어졌네 뭐야! 아! 형이야! 날개가 떨어져 버렸잖아 이거 어떡해? 괜찮아? 붙이면 돼? 아 진짜 그래 새아가 확장해줘 아니 이게 딱 안 것도 발톱처럼 아팠어 소리 어땠어? 아 저거 뭐지? 어 얘 뭐야? 얘 당황했나봐 말을 못해 와 역시 소리 장인이네 뭐 뭐 뭐해? 와 요소기 씨 당황하셨어요? 어? 아 당황당황이다 당황당황이네 오 이거 자금과 함께하는 알렌 앤스틴 뭐예요 이건 또 큰 사고 받는 거야 또 아니 우리 이거 진짜 초급 모델 아 그러면 한번 봐봐야지 어 봐봐 어? 진짜 편해 천연 조재라서 딱 쓰신? 무자금 그러면 영상으로 짧게 하나만 따주세요 자 우리 요로 형님들이 하는 알렌 앤스틴 많이 많이 입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또 한번 아! 아! 어 아 근데 많이 이용해주세요 진짜 네? 요로 아니 노주현 씨 안녕하세요 노주현입니다 오늘은 누구를 속일 작정신지요? 뭐 어떤 걸 드실 생각이신가요? 오늘은 여름철의 별미 비빔밥을 먹어볼까? 네 잘 비대주세요 감사합니다 성화야 이거 사진 한번 찍어줘 네? 어 여기서 찍는 거랑 테마가 맞아요? 괜찮아요? 어 우리가 천연 소재여가지고 약간 자연이랑 어울려 여기가 별 나와? 천연 소재 자연 배경 일부러 어 이쪽으로 서봐 응 앵글 한번 볼게 운동하니까 확실히 어 몸이 더 좋아보이네 아 맞다 나 속옷 좀 가져올게 네 속옷 좀 가져올게 차에 있어 차에 있어 거기 있어? 와 뒷포 미쳤네 야 승호야 넌 라지 입으면 되지? 라지 엑스라지? 엑스라지? 까만 소리 때문에 잘 들리지도 않아 여기 너무 자연 아니에요? 천연 소재 좋지만 보면 10일까지 온 거 아니에요? 어 뒤로 좀만 더 가보자 나 어떤 포즈 필요한 거네 포즈 어 그냥 자연스럽게 몇 개 찍어볼게 자 하나 둘 셋 아이씨 까마귀 둘 셋 어 좋은데? 모델이 아까 현민이랑 달라 스마트한 느낌이 있어 부릉부릉 포즈 한번 해줘 네 아니 그 수것은 들고 해야지 수것은 들고 해야지 정신을 못 차리네 오케이 아래에서 한번 찍어볼까? 하나 둘 셋 아이씨 까마귀 이제 그러면 약간 너가 요즘에 운동을 많이 했으니까 어 헬스 포즈 몇 개 한번 해보자 어허허 좋아 하나 둘 셋 아이씨 좋아 이걸 이렇게 잡아줘 오케이 오케이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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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어우 좋아 하나 둘 셋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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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소리가.. 틀었을 거냐 소리는? 아니 아니 초호가 입으로 됐다.. 초호가 입으로 됐어..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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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또 산만파니까 울리네 잘.. 여기 분위기랑 하지 마요 너무 이런데서 하지 마요 진짜 같잖아! 아니 진짜 같더라고 여기서.. 아니 얘 놀랄 때 무슨 보라리 소리를 내는 거야? 떠나기가 시체먹는다는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나는.. 되게 기분이 좀 놀랐지.. 아 그래? 계속 거슬렸지? 소리가.. 안 거슬렸죠.. 청소할 뻔 했어요 거기서.. 아니 근데 이게 진짜거든? 관심 가져주세요 하나만.. 영상이 있잖아요 영상이야 욜로 코믹스가 함께하는 알렌 앤 스틴 여러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악! 아악! 진짜 가만히 가야 자! 진짜 깜짝이야!